내가 사는 지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지구를 위해 기후위기와 싸우는 내 친구를 소개할게요 사람들이 만든 탄소를 대신 흡수하고 자꾸만 뜨거워지는 지구의 열은 식혀주고 폭우 땐 홍수를 막아내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품어주는 숲 고마워 기후위기와 긴 싸움 중인 지구가 지치지 않게 숲으로 지구의 지구력을 높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요한킴벌리 여러분도 함께해요 게임 이미지